자 본인의 사주로 보면은 나는 제주꾼이에요 라는 소리가 나와 그리고 나는 꿈이 크고 목표가 높아요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예요 나는 돈 많이 벌 거예요 그 소리가 나온다고 본인의 사주를 넣었을 때 자 본인 같은 경우는 명함이 하나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가 돼야 돼요 점점 늘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사람도 많이 따르고 인복도 있고 사람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소리가 나와 응, 사람 관리 못하는데 지금 무슨 일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역 탤런트 생활을 하다가요 계약서를 잘못 써서 한 5년 묶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일을 해가지고 또 그것도 소개받고 시험 보고 오디션 보고 해서 회사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다 뺏어갔어요 제 자리에 되게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는데 이외로 상대방은 제 거를 되게 탐나고 그래가지고 장사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손댔어요 선생님 말대로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정작 마지막에 꼭 제 거 뺏어가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어차피 제 꿈은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35 이후로 정했어요 제가요 아 저는 이제 앞으로 영화 쪽에 이사 되겠다 해서 영화 제작자를 또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사도 사기꾼이에요 또 집에 돈이 없대 영화 제작을 하는데 근데 처음엔 돈을 잘 썼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저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의 인맥을 도와주기만 하면 한 이 바닥에는 방송 바닥에는 한 바닥만 딱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자기부터는 그 다음부터 제가 실력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했었다가요 어느 날 이제 봉사활동 갔다가 어느 선생님은 아는 분 연예인분들한테 명함을 받았어요 선생님 명함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그냥 어느 날 딱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지금 탑스타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인맥도 중요하지만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행히 재작년에 소개받아서 작년부터 이제 수업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요 그래서 다시 제가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이제는 진짜 배우로 작품 근데 지금 그래서 작년에 사진도 찍고 지금 다 돌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배우로 직업을 확고히 이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지금 정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방송국 사람들은 생각이 어떠냐면요 지금까지는 제 생각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혼자 활동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제가 혼자 활동하다 보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배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펑크나고 그러면 방송국 사람들은 그래서 안 써요 혼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에 했는데 저는 또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회사에서 또 안 받아줘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선생님하고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회사에 또 세부적인 사항을 또 들었어요 근데 이쪽이 그냥 선생님이 듣는 거하고는 진짜 이 바닥하고는 정말 틀려요 제 친구들 다 지금 다 술집 가서 호빵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한 번 밀어주잖아요 기회가 줘요 한 번 밀어주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술집 가야 돼요 가서 자기가 왜냐하면 회사에는 얘를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잖아요 돈을 투자했는데 얘가 그만큼 수익을 못 거뒀어요 그럼 그 돈 가서 내꺼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또 방송도 제가 신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독립영화, 드라마, 영화 오디션 이렇게 있는데 너무 넓어요 저 몇 년 동안 그렇게 수백 군데 강남에서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도 안 돼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지역을 찝어야 되고 저한테 맞는 지역 회사를 찝어야 되도록 이면요 그래서 복이 온 이유는요 지금도 어저께도 동인영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먼저는 계속 보내요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연락은 와요 오는데 자꾸 마지막이 자꾸 미끄러져요 마지막에서 물론 다 그렇지만 올해 근데 지금 올해 초에 연락이 왔어요 한 군데서에요 근데 그 회사에서 좀 크게 좀 할 건가 봐요 저 같은 무명 배우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금 오픈 준비 중이래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제 리뉴얼 중인데 아마 거기서 연락 올 것 같은데 어 자 그럼 첫 질문은요 너무 길었죠 왜냐면 이걸 얘기하셔야지 올해 안에 뭐 하나 들어와요 작품이요 올해 작품이 들어올까 아주 큰 역할은 아닌데 지금 빠르면 5월 초전부터 무언가 움직여서 9월에 무언가 본격적인 게 시작이 됩니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오는 거는 9월이라고 보여요 그럼 연락은 5월에 온다는 얘기죠 어 뭐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5월부터 무언가 움직이긴 시작해서 무언가 움직임이 시작이 돼서 9월달에 무언가 조금 확정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올해 배역이 들어오기는 한다 근데 두 가지일 것 같아 배역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고른다기보다는 더 어울리는 쪽으로는 분명히 가겠다 근데 두 개가 무언가 들어오는데 이 둘 중에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작품이 예를 들어 하나 두 개 했을 때 그 두 개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거다 그게 드라마에 영화에 어떤? 영화에 가까워요 영화야 드라마는 아니에요 독립영화 쪽이죠 작은 영화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요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 선택을 하는 어차피 영화는 이미지가 맞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해도 작가하고 감독이 이미지가 안 맞으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는 반드시 내가 맞게 되어 있다 맞게 되고 9월에 촬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9월에 무언가 확실히 들어온다고 소리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지금 캐릭터를 어떤 걸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나는 질문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내가 맡은 무언가의 배역이 확실히 들어와서 그걸 그냥 충실하게 해내면 되는 거지 어떤 배역이 들어와요?는 약간 뭐 주인공의 친척이 됐던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질문 드리냐면 저는 연극을 한 15년 하니까 배역에 들어오면 그 배역을 한 두 달 전부터 제가 예측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사 역할이다 기사 역할은 보통 정작만 입고 다니지 안 있잖아요 대충 시뮬레이션을 기르고 대충 내가 그거를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차려입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차려입은 그런 거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43세 배우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목표를 확실하게 잡았다 결국은 내가 사람 관리라고 얘기한 거는 내가 이 방송에 나서는 사주라기보다는 그런 애들을 발굴하는 게 솔직히 어울리죠 내가 무언가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그게 더 가까울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보다 이해하셨죠? 저는 그 성격이 안 맞아 장사하다가 한국 사람들에서 진짜 질렸어요 진짜 근데 배우 직업을 가지더라도 내가 아까 전에 명함이 여러 개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잖아 그래 배우라면 의사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동네 바보 삼촌 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렇게 따지면 명함은 여러 개가 맞지 근데 배우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사주는 명함이 여러 개여야 돼요 한 가지 일만 잡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분명히 얘기한 게 배우로서 빛을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거를 차라리 모아 가지고 내가 조금 판을 깔아주고 이거에 조금 더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두 번째 질문이요 올해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친구가 매년마다 이렇게 봐요 이걸 오늘의 운세 뭐 그걸 안 보는데 제 걸 이제 갖고 갔대요 근데 올해 다음 달이죠 이제 내일이면 다음 달이잖아요 4월 달에 해외에 나간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죄송해요 그게 맞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해외 수가 들어있긴 하지만 난 다음 달인지는 모르겠어 촬영차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4월 달로 지피진 않아요 나는 그게 개인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타의적으로 일 때문에 가는 건지 일 때문에 가요 일 때문에 가요? 4월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4월로 보이진 않아요 5월 6월 올해 안에는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에 들어있다고 올해 아니 저도 솔직히 31살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아마 제가 진짜 이 직업을 좀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일을 했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일단 안 됐어요 제 인연이 아닌지 아닌지 뭐 어떻게 와우 결혼 후는 마흔 지금 셋이죠 마흔다섯 부터 열린다고 소리가 나와요 근데 본인 일부 종사사주 아니에요 네? 일부 종사사주 아니라고요 지금 바람기 있어야죠? 아니 바람을 핀다는 소리가 아니라 네 일부 종사의 사주가 아니라는 거는 한 여자랑 백년회로를 못해요 를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바람을 펴서 헤어져요라는 소리를 나는 안 했어 아 네 그냥 본인 사주에 들어있는 게 일부 종사가 안 되는 사주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결혼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든 어떤 여자를 만나든 이해하셨어? 네 네 네 네